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펑키 특집 1.9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거는 1.9, 5.9 텔레캐스터 커스텀샵 헤비렐릭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펑키를 할 때 그렇게 트랙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또 세탐의 특성상 또 트랙 구겨넣기 신공을 통해서 뭐 브라스랑 솔로랑 싸우던 말든 일단 여러분들 톤 질려드리려고 일단은 우겨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타를 바꿔서 또 다시 한번 비슷한 패턴으로 저희가 트랙을 메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총 씨가 만들어준 트랙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에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약간 배치를 한 게 제일 메인이 되는 리듬! 그죠? 흔히 얘기하는 쨉쨉이, 쨉쨉이! 펑키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쨉쨉이죠. 그 다음에 쨉쨉이 중간중간을 채워주는 싱글노트! 그래서 보통 으짜가짜가 짜짜짠! 또이디디디디디디디디단 이런... 이런 패턴이... 다 알아듣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싱글노트 옥타브 유니즌으로 하나 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 진짜 더 할 게 없는데 뭐 와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패스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그 두 번째 그 사비 쪽에는 코러스 파트 쪽에는 백킹을 깔자! 네. 이래갖고 저희가 양쪽으로 백킹을 1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깔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솔로를 뭐 1단과 3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3단... 시작이 1단, 뒤에 3단인가요? 시작이 3단! 시작이 3단, 프론트! 뒤에가 1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단의 뭔가 축제 같은 느낌? 백킹도 1단이었죠? 백킹 1단, 솔로 1단. 맞습니다. 1단만 3개, 앞에는 3단 솔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이게 버즈비에서는 리어 픽업을 1단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안 했었죠. 그러니까 1단이라고 하면 프론트로 이게 계속 알면서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보통은 기타리스트들이 자기가 보는 쪽에서부터 1단으로 보기 때문에 1, 2, 3, 4, 5인데 실제로 그걸 보는 방법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브릿지가 1단인 게 맞더라고요. 공식적으로도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녹음을 할 때도 1단으로 쳐달라고 하면 다 프론트로 치니까 그러면 내가 네그로 쳐줘요. 2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4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럴 거면 전부 다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또 픽업 같은 경우에는 또 넥픽업부터 얘기한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할 거면 픽업도 브릿지부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노벨존 얘기하면은 노벨존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야. 그것도 희한해요.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싸비 싸비 거리는데 사실은 싸비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코러스 파트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비라고 하면 또 안을고 코러스 파트라고 하면 또 이게 이제는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코러스 파트... 코러스? 코러스 어디? 코러스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코러스도 사실은 잘못된 명칭이죠. 원래 보태는 백업 보컬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혼용돼서 잘못 쓰이는 것들이 많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기준으로 1, 2, 3, 4, 5단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세탐 때 워낙 단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도 헷갈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럴 거면은 HSS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SSH 모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SSH면 여기서부터 본 거잖아 또. 픽업을 1단을 여기서부터 볼 거면 걔네들도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이게 뭐예요? 헷갈리는 걸 양해를 좀 구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5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육공으로 들어볼게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 좀 더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지판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전부 다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되어있는 로즈우드고요. 마지막 시간만 메이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도 저 메이플이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메이플 캡을 얹은 거라 통닉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부 다 오늘은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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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울렸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렇습니다. 스컴크 라인이 없는 렉이에요. 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역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다고 속도가 바로 엄청나게 빨라졌죠. 자, 싱글루트 녹음 가볼게요. 자, 두번째 구다리 반까지 갈게요. 반다리. 자, 두번째 구다리. 2순서를 추천드립니다. 3순서를 추천드립니다. 그래, Chicken 2순서를 추천드립니다. 4순서를 추천드립니다. 3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전, 여러분, 우리, 축하합니다. 네. 옥타브. 이번에는... 네. 옥타브. 이번에는... 위에꺼 먼저 쉬었네요 밑에 걸로 더빙 할께요 가볼게요 바로 또 에너지 크니까 드라이브 뱅킹 할께요 간단한거 간단한거부터 마지막 섹션 찍을께요 이거였죠 이게 급하게 하니까 나는 그래서 어 이번건 다르게 하려고하나 했는데 자기가 뭐해든지 까먹었던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심지어 지금 레코딩이 돌아가고나서 기억을 했어요 네 다음거 다음 뱅킹 더빙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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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는데 마지막 거 음 3개가 3개를 눌러버렸어요 네 마지막 것만 띵만 채울게요 좋습니다 편집하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살라 안 온대더라 근데 살라가 올류 그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몸이 엄청 안 좋을 거야 컨디션이 자 편집 다 했어요 네 뭐 어차피 우리가 부대기에는 지금 네 프로방송과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께 좀 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솔로를 칠 때 개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잘 먹었고 아무 생각 안 했었는데 이번 시간껏 들어보니까 아 지난 시간께 확실히 개인이 좀 잘 먹었던 거였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는게 이거 약간 빈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빈 것 같다는 표현도 맞고 그 비었다라는 게 뭐 코어가 없다라기보다는 약간 탕탕 약간 살랑거렸죠 어 지난 시간 좀 락킹 했었고 맞았어 일단은 납품음악을 한다면 어 텔레캐스터를 얘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 아직 세 번째 개탄 안 했지만 네네 요게 좀 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음 근데 내가 밴드맨이다 하면은 좀 전 이제 전편에 썼던 게 조금 더 이제 힘이 있고 그쵸 그 확실히 걔가 좀 더 그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맵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두툼한 느낌 아니었죠? 네 약간 좀 그 코어가 더 있고 재료가 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어 좀 더 승질머리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좀 승질머리가 그치 보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그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픽업 두 개인 거고 지난 시간에는 넥픽업이 트위스티드 텔레 브릿지로 보내면은 오비지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 픽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우리가 픽업을 주는 또 그게 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에 1단을 몰아서 3개를 쳤기 때문에 백킹에다 솔로까지 상당히 강한 느낌으로 맞아요 그게 지난 시간에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이번 시간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말랑말랑한 사운드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유고텔레인데 이게 이제 핸드와운드 로디드 오일 노캐스터 픽업이랑 오픈 로디드 노캐스터 픽업이랑 제일 뭐가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노캐스터 픽업이면 뭐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익숙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좀 원시적인 텔레사운드에 가까운 그런 톤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메이플 지판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유고라는 이름을 줬지만은 사실은 지금 메이플인 거랑 노캐스터 픽업을 썼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노캐스터의 느낌을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으로는 제일 뒤에 연식이라 모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스펙 살펴보면 사실 50년대 초중반 느낌에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봤을 때 그냥 스펙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느낌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은 약간 리듬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텔레 그런 좀 리드미컬한 사운드 좀 날카로운 느낌의 리듬톤은 이 유고 쪽이 좀 제일 잘 나올 것 같고 근데 막상 솔로를 했을 때는 유고 쪽이 제일 힘이 부족할 수는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일단 까봐야 아는 거긴 한데 해놓고 나서 또 비교 시연해 보면 의외로 뭐가 이렇고 뭐가 생각보다 저렇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까지 세트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되게 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 혹은 예상했던 거랑 막상 진짜 같이 정말 매칭시켜갖고 바로 뚜껑 열어봤을 때 너무 결과가 달라서 널렸던 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 유고로 마지막 세 번째 출전 선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러코딩 타임